좋아요, 하트 잊지 마세엄 자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화장실용 저기.. 네 이거라도 어떻게 닦아야 되나? 아 그니까 왜냐면 그럴 거면 요즘 시국이 며칠 기간이 있으니까 자라라고 민지는 온종일 노래 연습을 했어요 아침에 살짝 노래 띄자고자 아 귀여운 음악을 작장에 와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맛있는 사과들이 잘 익었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잊지 않으셨죠? 김계성 스타 책방으로 운전해 어서